안녕하세요 저는 백한양이구요 지금 현재 3시 30분이라는 시간을 가리키고 있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렇게 못해다 난 건 아니구요 뭐 하나 준비해왔어요 이 전번 영상에서 개인 농장 한거를 보여드렸었는데 거기서 미쳐 만들지 못한 염료 한 번 만들러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따로 이번 영상은 개인 농장에서 염료 만들기 그리고 그리고 따로 정제 만들기 도료 가겠습니다 50개 50개 너무 적은데 뭐지 망한 것 같은데 뭐지 이거 만들었을 때 60 몇 개 나왔는데 왜 이걸로 만들었는데 50개 밖에 안 나오지 30개 30개 어떻게 된거야 이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갈 곳 잃은 에임 어 어떻게 된거지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거야 어떻게 된거지 공명의 계략인가 어떻게 된거야 대량생산을 누르면 안됐나봐요 대량생산말고 그냥 이걸로 하는게 나았나봐요 대성공이 하나도 안나오네요 이걸로 하니까 예 허무한데 자 어쨌든 내가 하는 방식이 잘못됐나봐요 요건데 요게 좀 비싸대요 예 이게 왜 비싼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비싸다고 합니다 예 소식이 비싼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구는 이게 백만원이라고 하고 누구는 이거 삼천만원이라고 하는데 누구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누구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지금 열심히 만들었는데 왜 저거밖에 안나왔는지도 모르겠고 30개 해가지고 하나를 만든다 30개 해가지고 하나를 만든다 30개에서 아까 몇개 나왔어요 자 한번 했을때 몇개 나왔어요 자 30개를 돌렸을때 3개가 나왔어요 3개가 나왔으니까 자 3 30개가 3개니까 300개면은 30개여야되요 예 300개면 30개 300개 300개면 30개여야되고 자 300개였죠 자 1500개 갖고 왔습니다 3515 그러니까 3515 50개가 나와야되는데 고급염료가 왜 50개가 나오죠 150개는 나와야되는데 어떻게 된거죠 이거 이거 얼마입니까 근데 이거 진짜 확실하게 얼마에요 이거 돈얼만디야 이거 돈얼만디야 도료 이거얼만디야 아니 뭐 누가얘기하기엔 백만원 누가얘기한 삼천만원 누구만을 믿을지 모르겠어요 겉에 옷 외형만 보이게하는거 뭔가요 특가공이요 뭐 팔릴지 안팔릴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쯤 만들어보는것도 아프지않을것 같습니다 황당하네요 근데 뭔가 이해가 안되는데 대체 왜 고거밖에 안나왔지 50개짜리는 50개짜리는 60몇개 나오는데 30개짜리는 50개밖에 안나온다고 이게 말입니까 이게 수고하시오 눈감기네 아이고 네 들어가세요 잘자요 바이바이 황당하구만 어이가 없는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 도토리 나름 좋다고 하니까 예 만들어서 지인수탈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